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뒤늦게 배움의 길을 걷는 할머니 학생 두 분이 있습니다. 83살과 70살의 고령이지만 농사일 중에도 재미에 빠져서 4년 동안 수업을 받고 계신데요. 이 배움의 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. 어떤 사정인지 박건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할머니 한 명이 손잡벌 아이와 함께 책을 했습니다. 83살 한상희 할머니와 70살 임선혜 할머니는 2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.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. 학교 측 권유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은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4년 동안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. 할머니들의 뜨거운 학구열은 어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됩니다.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초등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저출산 여파로 사실상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초등학교 측과 지자체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리모델링 지원과 일자리 제공 혜택을 마련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TV도선 박고루입니다.